우리 친구들이랑 빅트위드 할 수 있을텐데 그래! 더 기분 나쁜걸 빅트위드 하고 돈 안주고 그러니까 언니 여기 한번 다시 라이브 켜서 라이브 구독자 들으면 안되는데 넌 안힘들어? 괜찮아? 그런게 어딨어요? 말해 언니 가기전에 한마디 꼬은 옆에서 얘기할래? 꼬은 옆에서? 코 예쁘다 언니 그 각도 아니고 이 각도 라이브 자 그동안 뉴욕생활이 어쩌셨나요? 네 우리 마지막 사진입니다 어 지휘로 surprise 웬디스데이서 잘 at себе 서울에 트럭 아 처음으로 обязательно 참고해서 편집하게 웬지만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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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에 암흑 스마트 exertion 웬지만딱 아니 여러분 지금 스물다섯 명 아니 뉴욕에도 친구가 이렇게 많은데 한 개 5은 뉴욕에 15 그러니까 오늘은 다섯 명 모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친구가 많을 줄게요 사촌 아 사촌이 있으니까 they're not my friends they're your family they're family they're not my friends family, friend, friend, son and babies and a model 이거 라이브야? 아저씨 진짜 라이브야 아니 이 카메라는 뭔가요? 이 카메라 오즈마 액션? 오즈마 액션 Y는 9번 수행이라고 9번 수행 알아? 사일런스 사일런스 수행이 뭐지 영어로? 사일런스 트레이닝 사일런스 트레이닝 하고 있어요 네?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았겠어 촬영 중에는 말을 시키면 안 돼요 아 네네네 질문을 하시면 질문해도 되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무건 수행 중이시니까 이리 일만 하시고 무건 수행 중에는 음식도 못 자시기 때문에 도원지를 무건 전에 드렸는데 도원지 중에 피니쉬를 못 시켰어 아니 벌이 앉았어 도원지에 벌이 앉았어? 아니 근데 이거 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? 일을 하는 이유는 일을 하는 이유는 여기도 여기도 일하고 계신 분 너를 왜 갔지? 카메라가 오니까 일하면서 가는 거니? 너 지금 내가 수단도 하는 거 아닌데? 아니 내가 봤어 난 지금 카메라가 들어서 못 봤는데 그치? 카메라 계속 얘가 들었는데 내 카메라 여기 있는데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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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로! 언니 이제 끌께요. 마지막 한마디. 뉴욕에게. 어 여기에 어떤 분이. 아 제 친구 지혜가 보이네요. 음악굿. 지혜 언니를 아는 분이. 언니 지혜. 언니 아는 분이. 저기. 음악은 제이니스 컬렉션. 언니 영어 많이 들었어. 아 타이다이 셔츠. 암튼 언니 잘 지내요. 여러분 안녕. 바이바이. 한국 들어가시면 뭐 하나요? 이랍니다. 여러분 이거 보신 분들은 방법 제 드라마 TVN 내년 3월에 방송되는 방법을 꼭 보셔야 되고. 언니 너무 내년 3월인. 내년 3월인가? 근데 그 다음 스케줄이 없는데? 그럼 여러분 우리 현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보나 많이 예뻐해 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 보나 많이 잘 케어해 주세요. 바이바이. 필리아비드 한 마디. 샤이해.